솔캠, 홈캠족들을 위해 출시된 1인용 코펠 세트로 미니멀 캠핑에 최적화된 아이드젠 홀캠 코펠 세트를 소개합니다. L 사이즈 지름 13cm, 높이 10cm, S 사이즈 지름 12cm, 높이 5cm, 두 개의 사이즈의 코펠로 구성되어 있으며, S 사이즈와 L 사이즈의 코펠을 결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필요에 따라 S 사이즈 코펠을 뚜껑 덮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홀캠 코펠 세트는 솔캠, 미니멀 캠핑, 백패킹 뿐 아니라 가정이나 차박 캠핑 등에서도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활용도 높은 코펠 세트입니다. 간편하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폴딩 구조에 실리콘 손잡이가 있어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시에는 손잡이를 펴서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손잡이를 접어서 전용 보관 가방에 수납할 수 있어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수세미와 보관 가방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 코펠 사용 후에 바로 세척해서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 가방이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 통풍이 뛰어나고 빠른 건조가 가능합니다. 하드 아노다이징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긁힘과 부식에 강하고, 변질과 변색에 염려가 적어 오래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아이두젠의 홀캠 코펠 세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컴팩트한 사이즈와 알찬 구성으로 캠핑 및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용도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1인용 코펠 세트입니다. 거봐, 나오니까 좋지? 캠핑은 아이두젠, 차박도 아이두젠